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냄새 맡는데? 엉덩이 좋아. 엉덩이 있어. 엉덩이 있어? 괜찮아. 엉덩이가 찍고 있어. 모피가 놀자고 할까봐. 응. 그러니까. 조심해. 아 귀여워. 이서. 하지 말아. 자기가 너무 좋아해. 이제 좀 다가가네. 냄새 맡은 거야? 아 귀여워. 워핀아 이서랑 너랑 친구야. 놀랬어 워핀이. 워핀이가 놀랬다고. 워핀이 엄청 잘 놀랬다 쟤. 욕먹히고 비싸서 다가가. 재밌다 지금. ank. 워핀아 이서랑. 멍멍이. 겁이 있다. 언제 내지 퍼. 진짜 이서. 겁이 없다. 넌 안돼. 난 안가가네. 맞아. 흐인 ㅠㅠ 귀여워à 일어서 웃자. 야 닐 수도 있었어? 이야하다. 놀았다. 좋다. 이소! 한 소도 따먹었어. 하핳하핳하핳. 엎드려서 자세히 보고 싶나 봐. 응. 어, 맞췄다. 귀여워. 너 귀엽다. 이서! 워핑이 좋아하네, 이서가. 팍 하면 안 돼?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봐봐. 아니, 아니. 하나, 네가 먹지 마요. 싫어. 이 광장이 웃겨, 그냥. 애기. 너 어떻게 해서봐, 너 먹자. 너 먹으면 안 돼. 아, 봐봐. 이러면 왜 이렇게 짜고 있어? 어, 보피! 파티다, 파티. 어, 저 못 먹었다, 지금. 김버터, 너 뭐하냐, 여기 쏟았는데. 야, 순식간이네. 와, 진짜 순식간이지. 순식간이지. 되게 지락펴락하는 느낌이네. ㅋㅋㅋ 아, 웃겨. 하나, 지금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가는 거야. 아, 뭐야? 아니야? 아냐? 오, 뭐. 아, 뭐야. 달려가 진짜. 아, 잠깐만. 너무 착하다. 착하다. 하나 뭐 얻어보려고? ㅋㅋㅋㅋㅋㅋㅋ 둘이야 둘이야 이제 와 와 absolutely 강아지나 같이 키우면 이 안 먹을 쪽에 강아지 다 빼고 먹을 거잖아 비집 마사지 청양고축 무슨 소스 여기 약간 외국 사절을 좀 있다. 진짜 너무 괜찮다. 이거 너무 비싼. 바로 이거였어. 너무 좋은데? 정말 오랜만에 컵을 샀어요. 이사오면서 좀 많이 버려가지고 커피 마실 때 쓸 머그컵을 좀 샀습니다. 이렇게 새가지고요. 하사미 보셀린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손잡이는 네모나고 이게 미듐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블랙. 블랙도 예쁘죠? 약간 흙 같은 게 붙어있네요. 짠!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지승민의 공기에서 산. 이게 스퀘어 머그라고 해서 이게 쿠퍼브라운 컬러로 좀 새로 나온 것 같거든요. 요 라인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저거 넣겠습니다. 카메라 오랜만이지. 카메라 오랜만이야. 카메라가 오랜만이야. 가자. 아, 가자. 여기 멋있다. 버터도 멋있는데? 앉아, 앉아. 아이고, 제께. 아이고, 제께. 색깔이 찰떡이지? 응. 젠틀루프. 기다려, 기다려. 가자. 이번엔 젠틀루프. 젠틀루프. 이제 젠틀루프. 젠틀루프. 오, 젠틀루프. 아, 너무 짧게. 아, 좀 짧게. 어디서 비가. 저 비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왔다! 어빙니?! 어! 오, 물길이 클게요! 오! 물길이야? 감사합니다 거기가 아닌데... 거기가 아닌데 오... 예쁘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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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가 상대방 꼬마가 사장님 이거 몰스킨 다이어리를 샀어요 라지 사이즈고 소프트커버로 샀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30 파운즈입니다 저희 버터랑 머피니가 중연견이잖아요 그래서 몸무게 관련된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파운드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얘네들의 평균 무게가 한 30 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 파운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머피니 왔다 머피니 왔다 꼬집이 이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먹을까? 이거 먹을 거예요? 여기 간식 먹을 거야? 이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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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바보 너 발로 안 하면 바보랬어 머리가 안 좋았어 2층입니다 오 네 여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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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는 사람이네 헷갈린다는 것도 많아 우린 다 아는 사람이므로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므로 함께 다 아는 사람이므로 다 아는 사람이 gerne 다 아는 사람이므로 각자 좀 자기 꺼 예쁘게 찍어주세요 여기 방에 들어갈거야? 여기 갈거야? 여기? 여기 갈거에요? 문 열어줄까? 들어가 들어가 오빈이도 가자 오빈이도 들어가자 아이고 착해 잘한다 이제 잘자자 우리 잘 시간이다 일찍 자자 오빈이 우리 여기서 자자 같이 조용히 짖지 말고 착하게 이렇게 날씨가 날씨가 고맙습니다 날씨가